일도태우 전망대 엘리베이터입니다. 이렇게 진짜 빨리 내려오는 거. 사진을 대충 받는 거. 계곡에 여기서 100시간 만에 10만 원 받는다고 테레비전 와가지고. 네 전망대 쪽입니다. 두디로 받더만은. 평상 아니에요 4만 원 받고. 아이고 참아 그치. 해도 해도 너무. 근데 가니까 펜션으로 가야지. 나 이렇게 사지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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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펜션이. 거짓는 데는 없어. 근데 지네도 있잖아. 지네도 안아가면은. 전망대 쪽에. 다 뚜껑해 보여요. 그거만 해놓으면은 잘돼요. 군인들이 많이 그런걸 묻는데. 모텔마다. 근데 지네는 그 시설이 없어. 싱크대하고 인덕션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. 그걸 아직도 정. 그걸 못해요. 그래서 내가. 아이고 내가 모텔에. 내가. 정말. 제가 그거 하겠다. 항인적인. 군인.